하나, 둘, 셋! 어우, 따가워, 따가워. 또 야, 또 금방 오징이 오빠 들어와가지고 소연아, 내 말 좀 들어봐. 그러겠어. 소연아, 내 말 좀 들어봐. 키스하다 그런 게 뭐가 자랑이라고 친구들한테 떠들고 다니니? 야, 그럼 키스! 혜규야, 잠깐 나가줄래? 알았어. 애인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. 너랑 나랑 남이야? 넌 그게 문제야.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어. 너 왜 또 들어와? 테이프 가지러 왔어. 오빠가 지고 있어? 너 얼른 안 나가? 우리들끼리 에티켓 따진 사이야?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야? 너 책이나 사다주고 너 해달라는 거 뒤치자 거라 해준 사람이야? 싫으면 싫다 그러지. 누가 싸우려 해도 자꾸 들락거릴 거야? 아니, 밤새 싸울 거야? 밤새지 마라 말이야.